여러분은 나무 아래에 앉으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누군가는 눈을 감고 바람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조용히 명상에 젖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편히 쉴 때 옆에서 책을 한 권 읽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코너는 바랑 속에 들어있는 책 한 권을 꺼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싶어서 바랑 속에 책 한 권이라는 그런 멋진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뭐를 읽어드릴까? 정말 스태프들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서산대사의 해탈시, 서산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해탈시를 오늘 함께 듣고 읽어볼까 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인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구이며? 흉험을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라.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말라. 세상 쌀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진 건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며 명예 얻었다 목에 힘 주지 말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단일어온 세상 잊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며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가 갑시다. 다 바람 같은 것이라오. 다 바람 같은 것이라오. 뭘 그리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깊어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며 폭풍이 새차다 해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독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세상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내 것도 아닌 것을 삶도 내 것이라 할 게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